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춤추고 있는 댄서 뒤로 빛나는 네온으로 빛나는 잔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들을 활용해서 약간 시간차만 만들어 주면 잔상으로써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예제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예제 영상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린 스크린과 같은 이런 단색 계통의 스크린 앞에서 촬영된 영상이어야지 저희가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거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녹색 그린 스크린에 대한 색상을 먼저 추출하기 위해서 울트라 키를 활용해야 되겠죠. 아주 기본이죠. 저희가 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죠. 울트라 키를 이용해서 녹색 그린 스크린의 색상을 이렇게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을 해 줬습니다. 이제 댄서만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 댄서 레이어는 원본 레이어로써 저희가 활용을 하겠고요. 위로 하나 올려 주도록 할게요. 원본 레이어에서 이제 잔상으로 만들어줄 잔상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 있는 것은 잔상으로써 활용할 레이어가 되겠죠. 여기서 네온 가장자리 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파인드 엣지를 활용을 해서 가장자리 라인을 따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 주도록 하고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위에 원본 레이어가 지금 뒤덮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눈알 있죠. 눈알 이거를 살짝 눌러서 원본 레이어는 잠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꺼졌죠. 그래서 지금 파인드 엣지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장자리 라인으로써 활용을 할 거니까요. 여기서 인버트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효과를 적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알파 글로우를 활용하겠습니다. 글로우를 검색하시면 쭉 밑에 보면은 스타일라이즈드 아래 알파 글로우가 있습니다. 적용을 똑같이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밑에 쭉 보면은 각종 여러가지 옵션 값들이 있는데 현재 보면은 지금 페이드 아웃 효과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온 빛이 반짝이면서 점점점 페이드 아웃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아웃을 꺼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현재 가장자리 라인을 따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너무 굵죠. 그러면 글로우 값을 끊임없이 낮춰주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가장자리 라인으로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너무 얇으면 또 눈에 잘 띄지는 않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한 10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가장자리 라인을 땄어요. 근데 안에 보면은 저희한테 불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 있죠. 자 요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출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엑스트랙트 효과를 활용하겠습니다. 엑스트랙트. 검색을 하시면 어저스트 아래 엑스트랙트 있죠. 그래서 추출을 적용하시고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자 검정색 값과 흰색 값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레벨 값이. 그래서 각각 저희는 이제 흰색 라인 가장자리를 따줄 거니까요. 흰색 레벨 값은 좀 최대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위에 검정색 약간 지금 여기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또렷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레벨 값을 저희가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절하겠네요. 그죠? 가장자리는 많이 따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가장자리는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네스트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이 되겠죠? 네스트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자 네스트 잡아줬으니까요. 자 여기서 네스트 잡아준 시퀀스 더블 클릭 따닥 해서 안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현재 지금 저희가 검정색 라인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요. 자 루마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 매트 키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트랙 매트 키 클릭하시고요. 밑에 비디오 1번 트랙에다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주고 자 매트는 비디오 트랙 2번. 알파가 아니라 로마 잡아주면은 요렇게 가장자리만 남는 형식으로서의 레이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가 만든 게 지금 현재 잔상 레이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색상은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상이 있다. 빨간색이다. 혹은 파란색이다. 여러가지 네온 색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온 색상들을 저는 틴트 색조 효과를 활용을 해서 클릭하구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클릭하구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색상이 노란색이다. 노란색 약간 비비드 컬러 쪽에서 골라주시는 게 좋겠죠. 조금 약간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온 색상으로서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온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빛이 발광되는 모습을 연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글로우 효과를 한 번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글로우 클릭하구요. 그대로 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적용을 했더니 조금 과하죠. 그죠? 그래서 글로우 효과도 조금씩 조절해 주면서 네온 빛이 너무 과하게 빛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도록 하시구요. 요것도 이 브라이트 브레이트니스도 밝기죠? 요것도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어느정도 진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빛나는 발광되는 효과들을 저희가 조금 더 조절해 주기 위해서 하나 더 카피해 주시면 돼요. 레이어를 하나 더 카피해 주시고 카피한 레이어 있죠. 잔상 레이어 두 번째 복사물이 되겠죠. 요거를 꺼줄게요.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와 같은 이런 블러 효과들 있죠. 그래서 가우시안 활용해 볼게요. 클릭하구요. 가우시안 블러 적용해 주고 여기서도 이 블러 효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네온빛 반짝거리는 이 빛이 발광하는 이 빛 자체를 저희가 이 가우시안 블러를 효과를 통해서 조절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30정도만 잡아 주도록 할게요. 잡아 주구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원본 레이어 있었죠. 원본 레이어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댄서 주변으로 현재 지금 이 네온 색상에 발광되는 효과들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잔상 효과로서 활용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간차를 살짝 주도록 할게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커서 키를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주면 5 다섯 프레임 기준으로 이동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잔상 레이어를 이렇게 다섯 프레임 앞으로 살짝 당겨주면 시간차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코 효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섯 프레임 이후로 시간차를 줬기 때문에 자 플레이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은 시간차를 주면서 이렇게 네온의 잔상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잔상이 한 개만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난 잔상이 더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조금 더 이 트랙을 올려주시고 밑에 있는 잔상 레이어를 또 시간차를 줘서 복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더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프레임 또 이동됐기 때문에 총 처음 시작점부터 열 프레임 이동된 거죠. 그대로 알트키로 는 상태로 또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틴트 색깔이 똑같으면 좀 어색하니까 다른 색상으로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다. 파란색 바꿔주시면 뒤에 따라오는 잔상은 파란색으로서 연출이 된다는 것이죠. 각각 잔상들이 다섯 프레임 또 그 다음 잔상은 또 다섯 프레임 식으로 다섯 십 이런 식으로 열 프레임 이렇게 시간차를 지금 저희가 두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또 프레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따라오는 잔상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쉽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애프터 이펙트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따라와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여러가지 배경도 깔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준비한 여러가지 배경 이런 포티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깔아주시면 훨씬 더 멋진 영상으로서 만들 수가 있겠고요. 혹은 뭐 뭐라야 될까요. 이런 안개 와 같은 여러가지 오버레이 값이 있다면 이런 것도 적용을 해서 블렌드 모드에서 오버레이 바꿔주시면 훨씬 더 잔잔한 이런 안개가 깔리는 스모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깔아줘서 훨씬 더 멋진 영상으로서 연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다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네온 잔상 만드는 방법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